이거 이거 돌려볼 수 있어요? 사랑 노래 가능한가? 되게 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 갑자기 어려워졌어 우리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스테이는 신기할 것 같아 스시 10만 원 그냥 천재다 이제 거의 다 했어 1분 반이라서 사실 여기가 이제 관건이야 여기서 무조건 예쁜 멜로디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보컬 내가 그러면 내가 누구나 듣기 좋은 그런 멜로디를 부르시는 가수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볼게 우리 형 반복 좀 해줘라 이런 거 봐봐 리프가 되게 중독성 있잖아 너처럼 리프를 따라가도 좋아 근데 그런 거를 인트로에다 넣어도 돼 가사를 입혀서 이런 식으로 가도 돼 너무 좋은데? 멜로디 듣고 약간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바로 생각났어 그랬어? 응 좋아 이게 리듬이 되게 재밌잖아 업박으로 가잖아 원을 씹고서 괜찮아? 너무 좋은데? 멜로디 듣고 여기 가유를 넣어줘 내가 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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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야 거기 가사 뭐냐? 뭐? 보내줄게 그럼 버스에서는 약간 그런 걸 써야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느낌 같은 건 여기 다 있잖아 아니야, 그 느낌 같은 거 해도 돼. 약간 좋아, 맛있어, 스마트. 스마트! 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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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쓰. 이건 벌쓰야, 이건 벌쓰야, 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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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쓰. I'm in summer, we can't own, we drink it all tight. This is for like, where we added a bit of... Do you want to do a love song? I don't mind. Love song? 저 롱스 한 적 없어요. 나도 뭐, I'm not experienced. 아, 저는... 제목도 없어. 그냥 투키즈송을 위한 트랙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 저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있어? 있어요. 오케이. 광합성이... Photosynthesis? Photosynthesis. Yes. 오케이. 모든, 약간, 씨 아니면 나무,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게 무조건 광합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그냥 스테이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스테이한테는 힘을 받은 게 광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뷔 때부터 뭔가 우리가 씨 같은... 어... 그치 데뷔 때 씨였는데? 씨였는데 때이라는 해? 해 덕분에 자라는 건데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항상 뭐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치. 사진도 많이 찍고 아 그치 그치. Photosynthesis을 보면 거기 안에 포토 있으니까 그 포토 있으니까 그 사진들의 추억들을 다시 봐서 그것도 다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것도 다시 잘하는 괜찮은데? 난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You cannot change the past, right? 그렇죠. 과거는 못 바꿔. 하지만 You can always learn the past. 항상 과거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투 키즈의 송 나 불러볼게 한 번 그냥 I want to get the night of su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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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시? 녹음해. 일단 다 받아 놓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뭔가 뒤에 조금 처진다 싶으면 너가 그건 약간 내가 살짝 바꾸면 될 것 같아. 음 좋다. 지혜는 아예.. 그래서 이제 지혜를 하고 이어지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건 어때? 응 좋은 것 같아. 일단 우리 탑라인은 대충 다 정했고 여기 랩 구간은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해보려야지. 지금 이건 랩?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멜로디 랩으로만 하자. 오 야 그런 거 좋아. 응. 우리 지금 다 너무 달리긴 한 것 같아. 저렇게. 됐다. 이거야. 난 이건 것 같아. 나 그냥 방금 그냥 막 스며놨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약간 너무 다 달리는 것 같긴 하다. 글자 수가 너무 많아. 약간 중간에 브릭 한 번 걸자. 오케이. 뒤에 멜로디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나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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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이거 있나? 아 누구 해드릴 걸? 나라라라라라 이거 이거 돌려볼 수 있어요? 나라라라라라라 야 방금 멜로디 뭐였냐? 정말 겁나 쉽고 쉽고 그냥 들으면 아 그냥 아무 뜻 없고 정말 생각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것만 생각하고 쓴 곡이구나 라는 걸 들려줬으면 좋겠어. 으흠 그 노래가 있잖아. 너무 유명한 아메리카노라는 노래가 있잖아. 그거랑은 살짝 다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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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가야 돼. 그건 정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거고 어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다. 그치. 요런 느낌이다. 그러면 일단 내가 가사를 써볼게. 응. 얼주가 어 그치. 일단 얼주가를 어딘가에 넣어보자. 일단은 약간 키워드들 같은 것들을 몇 개 생각해서 지지지지. 이거 버터야? 버터 아니야? 나도 먹을래. 버터네. 톰버터 너무 좋아. 그래?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 라떼는 또 꼰대에 들어가 있잖아. 응. 꼰대 디스 것 같아. 천재다. 원래 여기다가 우유를 넣으면 그거라고 그거잖아 라떼. 라떼는 왜 먹냐. 왜 먹냐. 우유를 넘어트리면 아야가 된단 말이지. 응 그치. 라떼는 아야. 형 천재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라떼는 굳이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선호한다. 응. 라떼는 굳이 안 먹는다. 와 진짜 맛있다. 뭐야? 여기 뒤에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어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어 어 어 어 어 어 예민 보스 어 어 어 어 그래. 건들지 마요 어 어 어 어 어 약간 그런 거 좋아. 나 이러봐? 어 어 괜찮다. 멜로디 괜찮으잖아. 응. 응. 아 그. 아 아닌데? 자 스포런트 canoe 이거 바꾸자 아이, 이런게? 괜찮아? 좋은가? 녹음 가자 녹음 해놓고 끝났네 훅은 훅은 다 했네 Here's a question 너가 이걸 asse saat을 위해서 만들고 싶은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은 건지 그 스테이도 약간 공감될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공감하는 게 공감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처음에 말했던 시? 그거를 그 위주로 만들면 then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it 이라는 형 생각이 들어요 there's a seed, 이런 시가 있어 but I'm gonna give this she water I'm gonna help him do this 이렇게 하고 I'm gonna watch him grow 이 시가 잘하는 과정들 다 사진 찍을 거야 사진 찍을 거야 그 잘하는 모습을 다 옛날에 있었던 이 사진들을 보면서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뭔가 더 더 케어를 잘할 수 있고 탑라인은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슬슬 주제를 정해보자 우리 둘이서 진짜 얘기하는 느낌으로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맛있는 거로 갈까? 약간 이제 투키즈 송이잖아 근데 우리 둘이 투키즈 룸 했던 느낌으로 승민이와 현진이의 이야기를 그냥 고개다 편안하게 담자 우리가 주로 막 우리 둘이 얘기할 때 어디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팀은 없을 거야 어 우리 둘이 평화롭잖아 우리는 뭐 서로 고민 들어줄 때 뭐 그럴 때 내가 느끼는 너의 감.. 뭐야 너가 느끼는 너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우리 둘이 얘기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풀어내거나 정말 일상적인 대화에 나올 수법한 그런 말들을 노래에 담자 성격적인 거를 만약에 곡에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멘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야! 스테이가 우리는 셔츠 입을 때도 나는 셔츠 입을 때도 다 풀어서 입고 너는 끝까지 잠가고 있고 너는 되게 겉으로는 안 쎄 것 같고 알고 보면 좀 강한 멘탈을 갖고 있고 나는 뭔가 멘탈이 정말 쎄 것 같고 다 내가 제일 쎄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너랑 나랑 제일 그게 상반된 모습이 가장 큰 거 같거든 그런 거로 써도 재밌긴 하겠다 어! 뭔가 이거는 정말 우리 둘만 할 수 있는 곡이잖아 그치 겉이 강하고 속이 뭔가 말랑말랑한 어떤 존재나 겉에가 말랑말랑한데 알고 보니 씹으면 안의가 딱딱한 이런 그런 거 뭐가 있을까? 탕후루? 탕후루? 그게 뭐야? 그거 너 안 보면 알걸? 이거 겉에 같하면 딱딱한데 씹으면 안의가 물컹하거나 그런 거고 이게 나라면 너는 아몬드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괜찮은데? 투키즈 쏭 벌스만 쓰면 되겠네 벌스는 근데 약간 우리 얘기를 써야 되니까 좀 진행을 했잖아 벌써 우리 홍 멜로디 나왔지 주제 나왔지 가사 테마 나왔지 다 나왔어 혼자 쓸 때는 몰랐는데 같이 쓰니까 되게 빨리 빨리 나온다 그치 그래서 세비아차가 되게 빨리 쓰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그것도 있는데? 응 너가 또 형을 만난 소리 형이 되게 평소에 느리니까 되게 느끼다울 줄 알았거든 막내 혼탑이 진정으로 걸렸어 되게 잘 썼던데? 진짜 그거 한 6개월 걸렸을 거야 내가 가사를 잘 못 쓰거든 하다보면 늘어 가사는 진짜 금방 돼 진짜 할 수 있어 사실 신메뉴가 그 형 파트 있잖아 어서 오십쇼 그 파트가 원래는 벌스였다 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훅으로 간 거잖아 그렇지 벌스 대체 어느 파트였던 거야 딱 들었을 때도 와 이건 진짜 엄청난 훅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 쓸려차가 옛날에는 되게 러프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었어 응 근데 최근까지는 되게 계산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게 됐어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하려고 안해도 이런 노래는 이렇게 가야지 이런 쪽은 이렇게 가야지 이런 벌스는 이렇게 가야지 이런 비트에는 이런 벌스를 써야되고 이런 멜례를 써야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써야되고 이런 가사를 써야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신메뉴는 구성 따위 정하지 않았어 쓸려차 그래 너 앞부분에 너 뒷부분에 내가 앞부분 할게 이렇게 했었어 뭔지 몰라 그냥 그게 훅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어 강렬하네 강렬한 랩을 쓴 거야 벌스에 그게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딱 듣고 신메뉴는 진짜 계산을 1번 안 하고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없어 맞아 구성이 딱 처음 들었을 때도 도대체 훅은 어딜까 싶어서 맞아 이 노래의 훅은 어딘가 훅이 어딜까 어 뭐 지금 바로 눈에 불켜 이 훅 같은데 한 번밖에 안 나오네 어 맞아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순식간에 딱 지나가 보여 맞아 어 뭐야 끝났어?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나도 형 벌스를 좀 보고 그거 좀 가사를 조금 바꿔볼게 어 그걸 맞췄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약간 가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가사는 끊고 응 또 이제 우리가 또 붙게 되었잖아 스테이가 맨날 항상 우리 붙어있는 것만 보잖아 응 그치? 공교롭게도 또 붙었어 이 정도면 운명서를 하나 제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1월 1일 디스패치에 우리 둘이 뜨지 않을까 라고 조금 생각해보기도 하고 형이랑 내가 모르고 언제부터 친해졌지 누구랑 친해졌다 이러면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이렇게 끼워지지 않았나? 스시 10만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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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고 앞에 초밥집 그때가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그냥 나 영뚱같아 그래가지고 엄마카드 엄마카드 오빠 이 10만원이었나? 형 얘가 10만원 후반대 나오고 형이 10만원 파일까 회전초밥으로 뭘 먹은 거지 대체? 나는 초밥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 맛있는 곳에서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회사에 또 맛있대 형이랑 같이 갔잖아 응 그래서 막 먹었어 아 그래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너무 비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만 채워가야지 했는데 10 얼마가 나온 거야 야 나 깜짝 놀랐어 그때 놀랄만 하지? 나 가격표를 잘못 푸는 줄 알았어 맛도 있었는데 되게 비싼 초밥 자체가 김포에 진짜 맛있는 데 있었는데 형 집 진짜 좋은데 아 그치 우리 또 와? 그때 휴가 때 한번 왔었잖아 한 3시간 있었나? 3시간 정도 있다가 순이랑 순이랑 순이었나? 아 도리 도리 한번 만져보고 갈게 갈게 하고 바로 숙소로 그러면 들어봅시다 멜로디 생각하는 멜로디나 그런 거 있어? 근데 이거 계속 들으면 약간 멜로디 이 멜로디밖에 안 되는데 근데 막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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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버스 여기는 그러면 형이 넣어줬는데 생각할게 오케이 멜로디 랩 이런 느낌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필릭스가 랩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프리옥 부분이랑 훅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우털 부분은 필릭스가 그치 약간 같이 놀 수 있는 뭔가 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오 갑자기 어려워졌어 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다른 팀에서 사랑노래 안 할 것 같거든 이런 노래를 사랑노래 가능한가? 나랑 데이트하러 갈래 괜찮은데 완전 설레는 사랑노래는 할 수 있겠다 응 약간 좀 달콤하고 귀여운 완전 썸 그럴 때 주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딱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많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있어 뭘 해도 서로 터치를 안 해 서로 아 그러니까 서로 딱히 터치를 안 해 서로 잘 맞는데 같이 있을 때 그냥 재밌게 있다가 맞아 맞아 밖에 있으면 연락 잘 안 해 연락 안 해 그냥 가끔 만나면 너무 진한 거야 어 그런 게 있지 그치 근데 형은 맨날 붙어 있으니까 의외로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되게 뭔가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약간 비춰지는 데에서는 우리 둘이 막 한 게 많이 없다 생각보다 그치 스테이는 신기할 것 같아 신기할 것 같아 우리 둘이 곡 작업하는 것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사실 촬영 아닐 때는 우리 둘이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정말 많지 요즘은 특히 더 많지 맞아 거의 뭐 운동은 뭐 같이 가 이러다가 결국 같이 가 응 나 잘 거야 나 간다 응 가 기다려 그리고 또 같이 가고 그 스테이가 진짜 궁금해할 게 있을 것 같아 뭐? 막내 온타 창빈이가 가사를 썼나 안 썼나